자 2회 진행합니다. 25번 원칙적으로 과세 관청이 결정에 의해서 납세무가 확정되는 거 결정하는 조세 큰 틀이 뭐다 재산세 종부세죠. 재산세 종부세 그리고 소방분 지역자원설세는 정부가 결정하죠. 그러나 한 번 내는 세금은 신고합니다. 그래서 25번 결정 취득세는 신고 니은 종부세는 원칙이 결정 디귿 결정 양도소득세는 한 번 내는 거니까 신고 신고하면 확정되죠. 등록년어세 신고 그러나 지방교육세는 신고 납부 또는 보통징수 본세의 징수 방법에 따라 확정된다고 해요. 취득세의 지방교육세 이렇게 붙으면 신고하면 확정되고 재산세의 지방교육세는 이럴 때는 정부가 결정하면 확정되고 그래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본세 확정 방법에 따라 같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정하는 것은 두 개인데 중요한 것은 국세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25번의 답은 2번입니다. 2번 만약에 지방세를 물어보면 3번으로 바뀌죠. 만약에 모두를 물어보면 니은 디귿. 니은 디귿이 없잖아요. 모두가 그죠. 니은 디귿이 없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국세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 26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26번은 독립세와 부가세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다. 독립세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 1번. 자 종부세는 국세니까 국세가 따라붙죠. 농어촌특별세 20%는 뭐에? 납부세. 절대 감면세액하면 안 돼요. 그리고 취득세.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2%를 빼는 것은 지방개혁세를 물어보는 거죠. 지방개혁세 20% 취득세에게 뺀. 그런데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포함이 아니라 제외죠. 답은 2번. 중과기준세율이 뭐다? 취득세의 2%에 2%. 2%짜리. 그럼 이거는 등기 안 하는 거야. 등기 안 하는 거니까 지방개혁세 20% 계산할 때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등기 안 하는 거니까 지방개혁세 안 붙어요. 취득세 2%에 뭐다? 10%만 뭐가 붙어요? 농어촌특별세가 붙겠죠? 간주취득 대표적으로 중과기준세율. 간주취득. 2%만 내는 거. 등기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지방개혁세는 제외. 3번. 취득세는 이제 2%에 20하면 안 돼요. 10. 농특세가 부과되고. 이것만 10입니다.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납부세에게 뭐가 붙어? 지방개혁세. 단, 재산세 계산할 때는 도시지역분을 제외합니다. 나머지는 다 포함내. 지방개혁세 20% 계산할 때 재산세에서는 제외. 그리고 양도세는 농특세 20%가 붙는데 절대 납부세에 가면 안 돼요. 감면세에게 2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27번. 자, 27번은 이번에는 취득세,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네요. 틀린 건 1번.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하면 등기를 합쳐서 취득으로 본다. 본다, 맞죠? 그 다음 설립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거, 과점 주주는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본다, 틀렸네. 답은 2번. 자, 그 다음 상속받았다. 누가 낸다? 상속인 각자가 내겠죠? 각자. 그래서 과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 자, 그 다음 4번은 뭐다? 갑소위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의리채권락보를 위해서 법원이 판결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갑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 경우에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갑채무자, 미등기 건물 소유자죠. 채권자면 안 돼요. 채권자는 신청자다. 이런 거를 무슨 등기라 그런다? 대위등기, 채권자는 신청자다. 법상 납세의무자는 갑, 미등기 건물 소유자, 즉, 보돈보존등기자가 되겠죠? 자, 5번.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서 재건축이 포인트는 뭐다?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것은 세아파타가 되면 취득세를 누가 낸다? 조합원.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제외, 조합이 취득세를 내죠? 2번입니다. 자, 28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액을 계산할 때 중과기준세율만을 적용하는 거, 2% 등기 안 하는 거, 자, 기역, 개수, 면적 증가는 원시취득으로 봅니다. 그럼 기역은 뭐다? 가액 증가입니다. 가액 증가가 2%예요. 면적 증가는 중축, 원시취득으로 보아 표준세율를 적용합니다. X, 지목변경, 가액 증가 2%, 과점주주, 그럼 과점주주도 간주취득이죠? 2%, 상속, 농지는 표준세율로 가요. 상속, 농지는 몇%의 표준세율이 2.3, 외에는 몇%? 2.8, 표준세율. 표준세율의 표준세율, 그 다음 미음, 관계법령에 따라 택지공사가 중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을 조성 설치하는 경우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은 토지에 포함되는 거로서 지목변경을 얘기한다. 그럼 지목변경도 몇%만 낸다? 2%. 중과 기준세율, 그래서 28번의 답은 5번입니다. 1번 조심해야 돼요. 면적 증가는 원시취득, 표준세율, 가액 증가가 2%입니다. 자, 그 다음 29번으로 돌아가죠. 자,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취득세, 세율입니다. 세율 1번,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세율, 중과 기준세율 항상 제외입니다. 중과세율은 표준세율의 50% 가감할 수 있죠? 표준세율만, 중과세율은 제외. 그럼 오른 거는 몇 번밖에 없어요? 1번이네. 나머지는 다 틀렸네. 회원제 골프장은 몇 배? 4배를 더합니다. 표준세율의 4배를 더하고 또 나왔다. 과미력재권이 나오면 표준세율의 2배. 그럼 동일하다, 다르다, 다르다. 사치는 4배를 더하고 과미력재권으로 출발하는 점은 신중축이죠? 2배를 더한다. 그리고 상속 나왔네. 농지가 아니다. 그럼 농지가 아니니까 왜? 2.8%로 가죠? 표준세율. 23 틀렸네. 28이죠? 자, 중축. 자, 중축은 면적 증가. 면적 증가는 원시취득으로 봅니다. 왜 간주취득으로 보면 틀려? 2%밖에 못 걷으니까. 면적 증가는 중축. 원시취득. 2.8%를 걷기 위해서. 간주가 아니라 원시. 그리고 동일한 물건이 둘 이상 중복됐을 때는 항상 보다 낮은 세율이 아니라 높은 세율로 가네요. 높은 세율. 자, 30번으로 들어갑니다. 지방세법상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및 세율에 관한 설명이 다 옳은 것. 자, 1번. 가장 잘하는 것. 가져가 경매는. 가져가 경매는 채권, 돈 받으려는 거죠? 채권 금액의 천분의 둘이죠. 절대 부동산가액. 천분의 하나 틀렸어요. 채권 금액의 천분의 둘. 그리고 상속. 그래서 소유권은 왜 나와? 옛날에 2% 납부하고 등기를 안 한 것은 등록면허세로 넘어오죠? 그럼 상속은 큰 녀석의 일을 뺍니다. 큰 녀석의 일을 빼니까 8이 돼야죠. 8. 35 틀렸어요. 3 틀렸네. 자, 그다음 상속위의 무상은 증여잖아. 그럼 취득세 표준세율은 어떻게? 증여는 비영리. 비영리 사업자는 2.8. 우리가 증여받으면 왜? 취득세 표준세율은 3.5. 그럼 등록면허세는 큰 녀석의 일을 뺍니다. 3호에서 일을 빼니까 15이 돼야죠. 그래서 무상은 증여입니다. 그래서 35는 취득세 지문입니다. 등록면허세는 15. 그리고 4번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은 일을 빼지 않습니다. 주택세율의 50%를 곱합니다. 이거는 법이 계속 개정됐기 때문에 과거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럼 6억까지는 1%잖아. 6억 초과 9억 이하는 1에서 3%. 그리고 9억 초과는 3%로 가죠. 취득세 표준세율. 6억까지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1에서 3%. 9억 초과는 3%. 이 녀석의 뭐다? 절반. 뭐가 나와야 된다? 50% 곱한. 그럼 1%짜리는 0.5%만 적용하고 가운데는 생략. 3%짜리는 반만 적용하겠다. 1.5. 포인트가 뭐다? 해당 주택세율의 50%를 빼내면 안 돼요. 곱한. 절반만 적용한다. 그래서 30번의 답은 4번이네요. 자, 그 다음 임차권. 무슨 등기를 물어봐? 말소. 말소는 무조건 건당 6천원. 건당 6천원. 틀렸죠? 근데 이거를 뭘로 고치면 옳은 지문이다. 설정 등기. 그래서 말소와 설정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납부해야죠? 설정은 원림대차금액의 천문에든 말소는 무조건 건당 6천원. 답이 4번이네요. 자, 31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지방세법상. 이번에는 재산세에 관한 내용 중 주택. 주택입니다. 틀린 것. 1구. 상가주택, 점포주택은 1구는 숫자가 나와야 돼요. 50% 이상. 100분의 50 이상일 때는 상가로 안 보고 전보주택으로 본다. 그 다음 2번. 납세세무자가 관할 구역에는 두 개 이상의 주택. 주택은 물세죠? 주택 별 금액을 과표로 해서 세율을 적용합니다. 모두 합한. 틀렸네. 두 개 이상 주택. 두 개 이상 상가는 주택 별 금액을 과표로 해서 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리고 다가구. 다가구는 항상 세법은 분리된 부분, 구획된 부분이 나오면 하나로 봅니다. 1구. 그래서 1구로 본다. 원룸이 9개면 9개로 보겠죠? 그럼 부속 토지를 안분합니다. 9개로. 그럴 때는 부속 토지를 나눌 때는 항상 무슨 비율?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눔 면적을 1구의 부속 토지로 본다. 그래서 부속 토지를 나눌 때는 건물의 면적 비율. 절대 식값 표준액 비율하면 큰일 나요. 자, 4번. 주택이다. 이번에는 뭐를 물어봐? 자,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토지 건물을 무조건 뭡니까? 합산한. 그래도 토지 건물 가액을 물어볼 때는 구분난하면 큰일 나요. 합산해서 뭐다? 세율을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 한동은 주상보가 바파트죠? 숫자가 나오면 안 돼. 구분 소유가 가능한 집합건물. 그러니까 따로따로 본다. 무조건 주거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나머지는 상가로 보겠죠? 자, 그 다음 32번으로 돌아갑니다. 자, 지방세법상 토지분재산세 공장용지입니다. 자, 1번. 항상 공장용지는 포인트가 뭐다? 시, 지역. 시, 주, 상, 공.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기준 면적이 있죠? 기준, 면적, 이내. 이내는 별도 합산으로 갑니다.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될 때 하나라도 불충족되면 분리로 가요. 시, 주, 상, 공. 기준, 면적, 이내. 그러나 공통사항. 초간은 무조건 무슨 합산이다? 종합합산입니다. 초간은 무조건 공장용지. 자, 1번. 군. 그러니까 굴이니까 다 공장이네. 시가 아니잖아. 이내는 분리맞다. 그럼 2번도 군은면 시가 아니죠? 기준, 면적, 이내는 분리. 그런데 이내가 아니라 초간은 종합이죠. 자, 나왔다. 3번. 시, 주거지역. 주상록이네요. 주상공이 아니라 주상, 녹지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공장이 없죠. 일반 건물로 본다는 뜻입니다. 이런 데는 공장 허가가 안 나니까. 일반 건물. 그래서 주상, 녹, 기준, 면적, 이내. 자,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됐으니까 무슨 합산? 별도 합산. 그래서 32번의 답은 3번이네요. 자, 그 다음 4번 C. C& 산업단지, 공업지역은 공장이잖아. 산업단지는. 그래도 기준, 면적, 이내는 분리. 그럼 공장용지가 분리로 결정되면 세율 몇 프로? 0.2. 0이야 공장 가자. 그리고 5번. 공장용 건축물에는 건축 중인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과세 기준을 현재 건축기간이 지났거나 정당한 사업시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당된 경우는 제외. 그럼 공장용지에서 제외했으면 나대지로 봐서 종합합산 과세한다는 뜻입니다.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당됐다. 공장용지에서 제외. 그럼 종합합산 가겠다. 그 뜻이네요. 자, 33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뭐를 물어본다?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네요. 1번. 과세귤련제 세대원 1인과 배우자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했다. 공동소유 1주택이죠.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자 않았다. 그럼 신청하지 않더라도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주택자에 대한 납세 모자란다. 땡. 신청해야 됩니다. 신청하면 1주택자로 봅니다. 신청하지 않더라도 틀렸죠. 신청한 경우에 1주택자 납세 모자로 봐서 12억을 공제받고 연령별 공제를 해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2번. 합산배제 신고한 문화재. 등록문화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니죠. 합산배제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포함만 다 틀렸죠.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3번. 1세대가 일반주택과 합산배제주택을 신고했어요. 신고해야 돼요. 임대주택을 각각 일체 소유하고 있다. 그럼 2주택이네 원칙은. 2주택이네. 자 1주택은 하나는 임대. 합산배제 신고했어요. 그리고 1주택은 실제 거주해야 돼. 그러면은 임대주택은 주택수에 제외해서 1주택자가 되겠죠. 주민등록을 넘기고 실제 거주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왜 틀렸어요.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그럼 2주택자입니다. 실제 거주한 경우 이렇게 돼야죠. 거주한 경우는 하나로 본다. 자 4번. 그래서 1주택자는 세금 혜택을 주죠. 어떻게 공식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얼마 빼. 12억. 닷 12억. 11억 틀렸어요. 그리고 반드시 12억을 공제한 금액에 뭐가 붙어. 공정시장가액 비율. 뭐를 물어볼 때. 과세표준. 항상 과세표준은 12억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60%죠. 자 5번.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산출 세액에서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를 중복 적용하되 한도가 몇 프로? 80. 80. 80. 그래서 33번의 답은 5번이네요. 자 34번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임대입니다. 거주자의 임대. 틀린 것. 주택임대 속으로 과세는 고가주택.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은 법이 바뀌었죠. 12억. 9억 하면 안 돼요. 12억 초과. 그리고 실지 거래가액 하면 안 돼요. 기준시가. 기준시가 12억 초과. 고가주택이에요. 실거래가액이 없죠. 임대니까. 그럼 34번의 답은 1번이네.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전기료, 수도료, 공공요금으로 지급받은 공공요금이 납부액을 초과했다. 그럼 초과하는 것은 세금 내야죠. 세금 낸다는 뜻은 뭐다? 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초과부는 2주택이다. 소형주택이 아니다. 2주택과 2개의 상업연금을 소유한 자가 보증금을 받았다. 전세에 놨잖아. 이게 무슨 뜻이에요? 2주택. 2상가. 그럼 상가는 전세를 놓던 월세를 놓던 무조건 과세합니다. 그러나 주택은 2주택, 월세를 놓으면 과세를 합니다. 그러나 전세를 놓으면 보증금, 과세를 안 한다. 3주택부터. 그러나 상가는 월세든 전세든 무조건 과세한다. 이렇게. 자, 이건 포인트가 뭐다? 보증금, 전세 놨잖아요. 그럼 뭐만 상업용 건물에 대하여만 보증금은 이자를 계산하죠? 이자를 뭐라 그래요? 간주임대료. 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과세합니다. 그러나 월세를 물어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 자, 4번. 갑가을이 고가주택이 아닌 공동소유 1주택. 지분 비율이 4, 6입니다. 그럼 누구 집으로 봐? 지분이 가장 큰 자. 그럼 누구 집으로 봐? 을이 1주택. 만약에 5대 5라면 각각 하나로 보고. 지분이 가장 큰 자. 을 소유로 본다. 자, 그 다음 3번. 3주택을 소유자가 보증금 합계를 얼마 받아야 돼? 3억 원 초과. 3억 원 초과할 때는 이자를 계산해서 간주임대료가 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그래서 2억 원은 3억 초과가 안 됐죠? 산입하지 아니한다. 과세를 안 한다는 뜻입니다. 얼마 초과할 때만 과세한다. 보증금 합계획이 3억 원 초과. 3억 원까지는 산입하지 않는다. 과세 안 한다. 자, 35번. 양도세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배타적 유리한 조건이 붙으면 무조건 무슨 자산이야? 기타자산. 기타자산. 양도세 대상이 돼서 해당합니다. 그 다음 전세권. 등기불문.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되어야 됩니다. 등기된 소득도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그 다음 4번은 포인트가 영업권이다. 함께 양도해야죠. 분리하면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 대상이 아닙니다. 함께 양도. 단독 양도. 틀렸네요. 그래서 35번의 답은 3번. 그 다음 지상권도 등기불문. 해당되고. 자, 그 다음 주식도 무슨 용어가 들어간다? 배타적. 또는 유리한 조건이 들어가면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배타적. 또 하나 유리한 조건이 붙으면 무조건보다 기타자산이다.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들어가네요. 자, 36번으로 들어왔죠. 자, 괄호 넣기입니다. 시행령 제155조. 155조입니다. 자, 1세대 1주택 특례다. 집이 두첸데. 시행령 제155조. 1세대 특례주택은 두 갠데. 하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거죠. 자, 박스. 자, 포인트가 뭐다. 귀농. 면. 시골에 가서 집 하나 샀죠. 그럼 집이 두체네. 자, 숫자 물어봐. 몇 년. 5년. 기억은 5년입니다. 이거 기억 안 날 때. 오, 귀농하자. 5년.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소득권, 박, 취약 등. 이거는 몇 년 주는 거야. 3년. 3년. 고등학교 전학 갔죠. 시골로. 그럼 3년 만에 졸업하잖아. 그러니까 3년을 주는 거야. 3년. 니은은 3년. 그리고 세 번째는 포인트가 혼인. 혼인은 5년. 옆에는 먼저. 그럼 뒤에 오는 거는 공통지문. 하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는 뜻이네요. 어, 답은 4번이네요. 자, 37번. 자,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행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왜 필요할까요? 보유기간 따지려고. 취득일 양도일. 자, 대금을 청산하기 전. 등기가 빠르면 둘 중 빠른 날이죠. 이럴 때는 등기접수일. 자, 점유는 옛날 취득가액으로 갑니다. 왜? 그래야 양도세가 많이 나오죠. 점유 취득시효는 등기접수일이 아니라 점유를 개시한 날. 줄여서 점유개시일. 그럼 답은 2번이네. 그리고 3번. 허가를 받지 않았다. 무허가. 무허가는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죠. 무조건 뭐다. 사실상 사용일이다. 그리고 4번은 뭐다.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 미완성 아파트죠. 이럴 때 취득일은 절대로 장금청산이라면 안 돼요. 아파트가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 취득일이다. 그리고 장기알부는 뭐다. 소, 인, 사, 중, 빠른 날. 답은 2번이네요. 자, 38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양도소득의 과세표준. 전체 내용입니다. 틀린 것. 자, 1번 건물에 부수되는 도지를 공유. 자,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포인터가 뭐다. 국세청장이 지정지역에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투기방제를 위해서 건물 따로 땅 따로 기준시가를 고시하는 게 아니라 포인터가 뭐다. 일괄. 일괄. 산정 고시하는 가액이다. 자, 2번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은 투기방제를 위해서 일괄 산정 고시한다. 자, 2번 도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자, 1호 자산이죠. 그럼 원칙은 뭐다. 실거래 가액으로 구하는 거죠. 양도가액도 실지거래 가액. 취득가액도 실지거래 가액. 원칙 맞고. 자, 3번. 양도차익에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했다는 얘기는 추구했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는 토지의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반드시 해야죠. 매감환기로 적었을 때는 필요경비 계산공제한다. 공식이 뭐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물건별 공제율. 공제율은 부동산만 알면 됩니다. 3% 미등기도 국내 거는 해줘요. 0.3. 등기되면 3%. 미등기는 0.3. 취득 당시 개별 공시지가가 기준시가네요. 맞네요. 이거를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계산공제. 자, 4번.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등기된 세 가지만 해줍니다. 토건, 조합원입주권. 그리고 3년 이상 미등기는 안 해주고. 자, 기본공제는 어떻게 해야 한다. 양도, 소득금액에서 차익에서 그러면 안 돼요. 소득금액에서 자산별이 아니라 소득별로 각각 연 250. 미등기는 안 해줍니다. 그래도 미등기는 4번도 안 해주고 5번도 안 해주죠. 공통사항이네요. 그래서 5번은 왜 틀렸다. 자산별이 아니라 소득별. 그래서 38번의 답은 5번. 자, 39번으로 들어가네요. 자,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 자, 1번.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발생한 양도차손. 마이너스가 났죠. 세 글자로 결성금. 그런데 토지는 소득이 생겼어. 그럼 같은 자산이죠. 1호 자산은 어떻게 해야 한다.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같은 자산이니까. 그리고 2번.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에서 계산하는 경우. 그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을 물어보네. 취득가액. 그 자산에 대한 감과상학비로서 각 계산의 포인트가 뭐다. 사업소득. 또 나왔어요.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산입된 금액. 공제받았잖아요. 그럼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안 합니다. 공제를 안 한다. 그렇게. 그럼 어디에서 공제를 해야 돼? 이중공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제합니다.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왜? 사업에서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지문인지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는 지문인지 구분 잘해야 돼요. 그래서 2번. 뭐를 물어봐. 취득가액. 그래서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취득가액에서 2일을 공제한다. 맞는 지문. 2일을 제외한다. 2일을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에서 공제를 받았으므로. 그래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취득가액. 절대. 양도가액 하면 큰일 나요. 양도가액에서는 공제를 안 합니다. 3번.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다른 소득과는 절대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구분하여. 구분하여. 그리고 4번. 1세대 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고가주택. 양도가액이 15억. 그럼 12억이 넘어가니까 고가주택이죠? 그럼 양도차액이 5억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3억이다. 한번 계산해 봐야죠? 그럼 양도차액이 얼마가 나왔어? 5억원. 여기다가 어떻게 해야 돼? 12억을 차감해서 비율을 곱합니다. 12억 차감은 어떻게 해야 한다? 12억을 못 빼잖아요. 비율만큼 곱하는 거예요. 차감해서 양도가액분에 양도가액. 얼마를 차감한다? 12억. 그럼 초과분이 남잖아. 그럼 15억에 3억. 그래서 20%네. 그럼 이거를 곱하면 얼마가 나온다? 1억. 1억의 이름이 뭐다?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액은 1억이에요? 1억. 3억이 아니라 1억이다. 그럼 39번의 답은 4번이네요. 5번의 답은 4억을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은 반드시 증명서류를 수치 보관해야 공제를 받죠? 그런데 보관하지 않고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에서 증명서류에서 확인되는 경우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런데 금융거래에 의해서 확인되지 않았네. 그럼 공제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맞죠? 확인되면 공제하고 확인 안되면 공제 안하고. 답이 4번이네요. 자, 40번. 자, 국외 겁니다. 자, 국외 거예요, 국외 거. 국외가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1번.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역시 뭐다?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국외는 절대로 추계결정을 안 써요. 양도 당시 현행에 의한 시가로 구합니다. 시가에 따라 돼. 시가를 선정하기 어려울 때는 어쩌고 저쩌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옳은 지문이에요. 절대로 국외 거는 추계결정안가액에 따르고 그러면 안 돼요. 양도 당시 현행에 의한 시가에 따르되. 그렇죠? 어려울 때는 보충적인 방법에 따른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국외 것도 원칙은 뭘로 구해요? 실제 거래가.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이 안 되면 양도 당시 현행에 의한 시가 등등등. 자, 2번 국외 거. 자, 외국에서 과세를 했네. 그럼 우리나라에서 또 과세를 하죠? 위중과세다. 그럼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할 수 있다. 하되 선택할 수 있어야 유리한 쪽으로. 그래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만 적용할 수 있다. 틀렸잖아요. 그래서 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과 필요경비를 받는 방법 중 하나를 뭐다?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그래서 포인트가 뭐다? 세액 납부, 밑줄 긋고. 그 다음 필요경비 중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선택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3번은 국외 거. 3년. 납세의물을 잰다. 그럼 거주자가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5년이 붙어 돼. 5년. 3년 틀렸네. 5년이죠. 그 다음 4번. 국외 거는 장특공제를 안 해줍니다. 물가상승분. 국외 거는 장특공제를 적용한다. 틀렸지.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주의하자. 기본공제는 적용합니다. 그럼 기본공제는 미등기 빼고 다 해줘요. 그러나 장특공제는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국외 거는 안 해준다. 왜? 물가상승분이니까. 자, 5번. 양도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해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 그래서 환율 변동으로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제외한다. 왜? 떨어질 수도 있으므로. 그래서 이 환차익은 양도소가 없다.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한다. 그래서 40번의 답은 1번. 자, 이렇게 해서 2회가 끝났네요. 지금 아주 중요한 문제로만 엄선했어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옛날에 한 번씩 받던 지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중요한 지문이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 다시 한 번 지어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회를 끝나고 잠시 쉬었다 3회를 진행합니다.